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종이에 촘촘히 박혀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는 해바라기 씨만한 글자들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줄줄이 이어지는 글자들에 담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살맛이 나겠지. 책장을 넘기기만 해도 머릿속에 얼굴이 나타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가 그림처럼 펼쳐지고 심지어는 목소리와 음악이 들리는 마법을 경험한 인간들이 있대. 상상만 해도 온몸이 짜릿짜릿하지 않아? 완벽하게 글을 읽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글을 써볼 거야. 모름지기 꿈은 크게 꿔야 하는 법이니까. 허황된 꿈이라고? 두고 봐. 그런 날이 꼭 올 테니까. 당장은 이 두 가지 목표가 요원하다는 거 알아. 일단은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현재 주어진 재능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물론 인정해. 내 능력이 아직 대단치 않다는 걸.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 독자가 아닌 청중들에게 한냐옹 한냐옹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 아직은 내 모험담을 글로 써서 너희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귀를 바짝 세우고 수염을 팽팽히 펼쳐 감각을 활짝 여는 순간 너희 역시 세상에 눈뜬 소수의 고양이에 속하게 될 거야.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꼭 너희 새끼들과 친구들한테 전해줘야 해. 내 이야기가 세상에서 잊히지 않게 하는 책임과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 먼 훗날 너희 중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책으로 써서 후대에 남기게 될지도 모르지. 그런 날이 오길 우리 학수고대하면서 이 말을 가슴에 새기자. 이야기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잊힌다. 잊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상에 불멸성을 부여하는 일이야. 이 진리를 나는 인간들이 세상을 통해 깨달았어. 에드몽 웰즈가 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내게 열어주었지. 고양이 바스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심 가득한 리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문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작가님의 책은 제가 읽고 싶어서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딸에게 문명 책을 생일선물로 사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영광스럽게 출판사에서 책을 증정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책표주가 너무 예쁩니다. 역시 책은 책꼬주에 꽂아두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1권을 다 읽은 상태고요. 제1권은 제1막 지상낙원, 제2막 제3의 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권은 제목을 보면 내용이 유치될까봐 제목도 안 읽은 상태고요. 제가 인트로에서 읽은 내용은 1권이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인공 바스테드 고양이가 글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읽자마자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평상시에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줄까라는 것을 가끔씩 생각하곤 하는데요. 이야기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잊힌다라는 구절이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이 책은 전작 고양이의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와 내용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앞에 전작 고양이의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꼭 전작을 읽지 않고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주인공 매력적인 젖소무늬 암고양이 바스테드 그리고 머리에 usb를 심어 인간의 지식을 습득하고 대화가 가능한 고양이 피타고라스 그리고 주인공 바스테드의 집사인 건축가 나탈리입니다. 세상이 테러와 전쟁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구의 90% 이상이 죽게 되고요. 전염병을 퍼뜨린 쥐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주인공들이 힘을 합쳐 쥐대의 공격을 물리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전작에서 한번 쥐대들의 공격을 물리쳤었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쥐대들이 주인공들이 새롭게 자리잡은 섬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즉 전략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바스테드, 피타고라스, 나탈리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과연 쥐들이 어떻게 전략을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밝혀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서 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의 역사, 갈리아 원정, 동물의 지능 등 재미난 지식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읽는 재미도 솔솔하였습니다. 1권의 마지막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요. 빨리 2권을 읽고 싶은 마음을 억누리고 리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의 저자 에드몽 웰즈의 후손이 나오는 것도 큰 재미였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과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팬분들은 꼭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책 내용이 재밌으니 한 번씩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제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 바스테트 가는 말입니다. 내가 인간을 좀 알지. 저런다고 너무 격이 없이 대해주면 안 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나아. 자칫하다가는 역할을 바꿔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덤빌지도 모르니까. 인간을 집에 데리고 살다가 너무 친해져서 주인이라고 부르는 고양이가 어디 한둘이어야지.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인간이 우리를 받들어 모셔야지. 그 반대는 말이 안 돼. 암 그렇고 말고. 저희가 요새 우스갯소리로 고양이가 우리를 집사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리를 기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내 집사가 너희 고양이들이 인간 문명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하되. 첫째, 사랑. 둘째, 유머. 셋째, 예술. 나탈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피타고라스가 이 주인공한테 번역해 주는 거거든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내가 대답한다. 사랑에 대해선 내가 전문가라고 전해. 횟수도 방법도 내가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런 게 아니래. 그녀가 말하는 사랑은 교미행위만을 뜻하는 게 아니래. 그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감정이 개입되는 마음인 상태를 말해. 나는 그녀와 생각이 다르다고 전해. 감정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는 건 우리 고양이들이고 인간이야말로 생식을 위한 동물적 행위를 하는 것뿐이라고. 나탈리는 그 반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 생각엔 너와 너희 집사가 사용하는 감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 너희 집사가 자기가 말하는 감정은 아주 미묘하고 강렬한 마음의 상태를 뜻한대. 자기가 뭔데 나한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려 들어. 하여튼 인간들이 자만심과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대멸망을 겪고도 여전히 자기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네. 피타고라스가 계속 나탈리의 말을 통역해 준다. 인간이 느끼는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 상대방과 자기 자신이 동일체가 된 것처럼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대. 그것은 연민을 포함하는 감정이래.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대. 하늘에 떠서 집사랑 이렇게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날이 올 줄이야. 나는 통역을 거쳐야 하는 소통의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말한다. 두 번째는 유머 말이야. 나도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냐고 물어봐줄래? 설명하기가 참 어렵대. 뭐랄까. 일시적으로 정신의 균형이 깨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대. 탁 놓아버리는 상태. 이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순간적으로 호흡이 가빠지는데 인간한테서만 관찰되는 이런 현상을 웃음이라고 부른대. 나는 지금까지 웃음인 줄 모르고 웃었던 적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두 길 동무가 여전히 멀미로 맥을 못 추는 동안 그걸 보며 의기양양해진 내가 이번에는 나만의 예술론을 펼친다. 음악과 미식에 대해서는 나도 꽤 안다고 집사한테 전해. 마리아 칼라스와 비발디, 바흐를 좋아하고 케비아를 즐기는 정도면 보통 교양은 아니지 않아? 나탈리의 딸이면 진정한 예술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된대. 이때의 느낌은 단순히 케락 정도가 아니래. 너는 아직 상상도 못하겠지만 일종의 개시를 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솔직히 난 아직 그런 예술적 엑스터시를 경험한 적이 없어. 아직 내 영혼을 울릴만한 예술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실망하지 말래. 그리고 음악과 미식이 예술의 전부가 아니라고 꼭 말해달래. 회화나 조각, 무용도 있고 향수, 패션, 원예 등도 하나의 예술적 표현 상태가 될 수 있대. 내가 이런 예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란대. 또 내가 진정으로 인간 문명을 계승할 고양이 문명을 확립하고 싶다면 예술의 위력을 깨달아 그것을 강력한 무기로 삼아야 한대. 어떤 종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은 그 종이 가진 힘이나 지능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면서 미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이 점을 강조해달래. 여기서 고양이 문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사랑, 유머, 예술에 대해서 나탈리와 주인공 고양이 바스테트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소설 문명을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문명 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1권을 읽어본 바로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2권의 내용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마치고 바로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완동물 중에서는 고양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고양이 품종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구글 검색을 해서 이런 종이 이런 생김새구나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보니까 더 재미있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신 분이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팬이신 분들은 이번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